대장 김창수 우리 진웅이 형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. 화이팅입니다! 대장 김창수 또 진웅 오빠 응원으로 왔는데요. 영화 잘 보고 가겠습니다. 잘 보고 입소문 잘 내서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. 화이팅! 대장 김창수 영화 보러 왔습니다. 우리 진웅이 형 응원하러 왔습니다. 대장 김창수 화이팅입니다.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